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환사체 세번째 시간.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달았어요. 3자되면. 누구랑 누구랑 우리가 비교할 거냐면 전환사체를 산 투자자, 그 다음에 전환사체를 발행한 기업, 그 다음에 주주, 이 셋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걸 복습 차원에서 보면 전환사체는 처음에 채권이에요. 전환사체 본드잖아. 처음에 채권으로 이무기로 나왔다가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승천하고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냥 채권으로 돌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이자만 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재무구조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기업의 자본 더하기 부채가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전환사체를 발행했으면 자본이 늘어나겠어요? 부채가 늘어나겠어요? 여기 칸 비워놓은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부채가 늘어나요. 이 12가 전환사체인데 전환사체를 발행하면 부채 항목이 잡힙니다. 왜? 본드.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로 잡혔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랐어요.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 전환사체를 다 전환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던 부채 항목이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죠. 왜? 주식이 됐으니까. 주식이 됐으니까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미 이것만 딱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봐봐요. 만약에 이게 채권이었던 게 주식으로 바뀐다면 재무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상태보다는 훨씬 좋아졌지. 이전 상태보다 부채가 많은 것보다 자본이 많은 게 더 튼튼하니까 회사가. 재무구조가 좋으니까 이렇게 개선이 되고 애초의 상태보다도 더 개선이 됐죠. 왜? 그렇죠? 부채 상태는 그대로인데 자본이 더 많아졌잖아. 그렇죠?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잖아요. 자산 중에.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면서 각각 투자자, 그 다음에 기업, 또 기존 주주 얘네들의 관점에서 한번 좀 바라보자고. 일단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그냥 만기까지 보유해서 채권이자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뭐는 보장이 돼? 원금 회수가 보장이 되니까 안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전환사체의 장점은.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면 대박칠 수도 있죠.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대박인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어. 그렇죠? 꿈과 희망을 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환사체를 사면.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보다 수익률이 이자율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전환사체 쪽으로 갈까라는 유인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식에는 뭐가 없어요? 주식에는 이 안정성이 없단 말이야. 주식에는. 그리고 채권은 대박을 노리는 이런 수익성과 같은 낭만이 별로 없어. 항상 정해진 이자만 주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에는 없는 채권에는 없는 꿈과 낭만이 여기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전환사체는. 그러니까 조금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에요. 또 주식 사기에는 원금 까먹을 거봐 겁도 나니까. 그래서 투자자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행 기업에서는 기존의 일반 채권보다 낮은 이자로도 투자자들한테 전환사체를 팔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낮은 이자로라도 투자자들이 전환사체를 살려고 할 거니까 가령 일반적인 채권이 채권 이자가 10%라고 하면 낮은 이자율. 우리 이자율을 두 개 배웠죠. 이 앞전에 뭐 배웠어요? 그렇죠? 뭐 만기 보장 수익률은 8% 그리고 표면 이자율은 6%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채권보다 낮은 이자율로 전환사체를 발행을 해도 괜찮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꿈과 낭만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에겐. 그래서 전환사체를 발행한 기업은 일반적인 채권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자본으로 전환되니까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니까 어떻게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겠죠. 그렇죠? 요게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전환사체를 발행하면 부채가 증가하겠죠? 어느 기간 동안은 주식으로 전환을 못하게 해놨으니까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로 가면 요 전환사체가 발행돼서 부채가 여기에서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죠? 그러면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해야 되고 하니까 재무구조가 그 기간 동안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봐봐요. 요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했다는 얘기는 부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 항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기존 주주한테는 이렇게 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주식 수가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인 의결권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식이 50장일 때 한 장은 50분의 1의 힘을 갖고 있지만 주식이 100장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100분의 1의 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의미가 가장 큰데 전환사체 발행한다고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못마땅하다거나 반발한다거나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전환사체를 계속 부채로 갖고 있고 이렇게 전환하는 걸 싫어하나요? 안 싫어합니다. 좋아하죠. 기존 주주들도 왜? 이왕 이렇게 발행이 됐으면 기존 주주들도 이렇게 바뀌는 걸 원해요. 의결권 좀 약해지더라도 왜? 왜 그럴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전환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야. 이 발행할 때부터. 그러니까 의결권이 약해진 공허한 마음 뭘로 채우면 됩니까? 주가 올라서 돈으로 채우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결국 이걸 보면은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죠. 어떤 기업이. 그러면 어휴 이제 급한 분은 껐다. 여기서 이제 자금을 우리가 좀 마련했으니까 급한 분은 껐다. 이렇게 놀면 안 돼. 기존 주주를 위해서도 투자자를 위해서도 기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생산성을 발휘해서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야지 다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 의결권에 좀 민감한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뭐 대주주들 있죠. 경영권을 뭐 이렇게 지키려는 대주주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환사체를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발행기업의 입장에서 발행기업은 어때요? 재무구조가 개선돼요. 자본으로 전환되면 이런 이점이 있고 투자자는 안정성과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왜 전환사체가 기존의 일반 회사체보다는 이율이 낮은지 요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너무 재밌었다고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